지난 8월의 장마로 집과 가재를 잃은 1만 9천여 명의 순천 이재문들을 위한 복구공사가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온정의 의원금과 정부 보조로 겨울을 앞두고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700여 호의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수혜대책본부는 심한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공사를 끝마쳐 입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복구공사에 협력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얼굴에는 채집을 마련하는 기쁨에 벅차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앞으로 대한의 한우를 지켜나갈 공군 광주기지의 기공식이 여러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에 베풀어졌습니다. 7만 5천평의 부지에 활주로가 3천 메타나 되는 이 기지는 미국의 군사원조 자금 99만 달러와 방대한 국고 자금으로 한미 공군의 합동작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안양에서는 한국 케이블공업주식회사의 공장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내자 1억 5천만원과 소독민간차관 295만 달러로 부지 3만 3천평에 세워질 이 공장이 내후년 말에 준공되면 연간 4천톤의 통신용 전선과 케이블 등이 생산되어 산업부흥을 크게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